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쐈습니다 2019년 7월 30일 새벽에 현재로서 한 250km 비행거리를 갖고 있는 두 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국방장관은 도발이 계속된다면 북한도 한국의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내 입에 탁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발사체 운운하지 않고 정직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은 다행입니다 발사체 이렇게 자꾸 속이니까 북한 대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침북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 눈치만 보는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국방장관이 지금까지 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방장관의 문제인식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5월 4일 날 비행거리 240km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이때도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무슨 발사체니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했죠 국민을 속인 겁니다 5월 9일 날 420km, 270km 탄도미사일 두 발이 발사가 됐습니다 7월 26일 날 비행거리 600km의 북한 반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7월 30일 날 이번에 비행거리 250km 탄도미사일이 두 발 발사가 됐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도발하면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탄스러운 거죠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한 인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적과 아군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방장관은 두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한 북한은 원래 적이었고 현재도 적이고 앞으로도 적이 될 겁니다 전체주의자들은 항상 자유주의 사회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죠 이런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질문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문제, 국방장관의 문제인식이 그 정도였으면 대통령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염원과 바람과 꿈과 단골 매년은 종전선언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날 9월 평양선언은 실질적 종전선언이다 청와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서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이게 청와대 발표였습니다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2018년 9월 19일 발표입니다 2018년 9월이면 거의 뭐 한반도 평화가 바로 온 것처럼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런 분위기로 세상을 막 몰고 들어갔죠 위험한 사람들이죠 2019년 7월 2일 날 판문점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7월 2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월 30일 열린 남북미 해동에 대해서 북미회담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문 대통령이 했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평화시대가 시작이 안 된 거죠 어떻게 평화시대가 시작됐으면 그런데 막 미사일 쏘냐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대북한 인식이란 것이 시중에 작은 가게 하는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5월 4일에 한 발 5월 9일에 두 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7월 2일 날 실질적 종전선언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실질적 종전선언을 믿고 싶어 하죠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니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 종전선언이 7월 2일 날 됐는데 7월 26일 날 비행길이 600km에 북한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되겠냐 국민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7월 30일 날 또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두 발은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한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최고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대책입니다 지금 한국사회 최대 현안은 일본이 8월 2일 날 가기를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의 배제국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 간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거듭 차버렸고 징종 배상 문제를 친일 청산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가 현재 한일 간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최대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는가 반일 감정을 고치를 위해서 국내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죠 고작 하고 있는 것이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저도로 내려가가지고 저도를 궁극히 국민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8월 2일 날 일본 가기를 앞두고 최종적인 메시지를 때린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발신했냐 저도 일대 받으란 옛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내려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에서 일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대할 것이 없구나 저는 정치인의 메시지라는 것은 밥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산책을 하든지 어디 방문하면 항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지금도 조금 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도 무언가 하고 있다는 국내 메시지를 계속 발신한 거죠 8월 2일 날 강경학 고노회담이 해서 단판이 이루어진다 다 그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참말입니까 대통령 판단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의 일본으로부터 보복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일으키고 온갖 피해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행국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악소리가 날 겁니다 8월 이후에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에 배제가 되고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일본의 민간 차원의 협조인 일본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서 한국과의 거래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놓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어야 됩니다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으켰고 문제를 방치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아무 손을 쓰지 않은 것 방귀한 것 문제를 방치한 것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다 짊어지셔야 될 업보가 돼야 될 겁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죠 어떤 파급 효과가 올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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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